절대로 마스크를 벗는다거나 이동을 해 주신다거나 앞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회적 거미두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너무 팬분들께서 모여 있는데요. 거미두기 마스크 착용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수나 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선수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량 인사! 다음, 검경기. 마지막 경기입니다. 10월 30일에 토요일 오후 3시 인천의 경기가 발쳐지겠습니다. 제가 팬분들의 많은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N석에 있는 팬분들도 역시 앞쪽으로 나오고 가시고 본인의 자리에서 인사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나! 골대 뒤쪽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대 뒤쪽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향력을 Leaf Biresse 부산으로 편리 Salesиру 화이트 대UCK 청지One 감사합니다.